안녕하세요. 대박 스윙, 옥스윙, 절대 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제가 다운블로우는 감각의 영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졸려나 연습은 해야 되는데 아니면 몸 좀 풀어야지 그럴 때 해야 되는 게 바로 다운블로우 훈련이에요. 드라이버는 공이 떠있으니까 들고 가운데다 두고 내가 공을 얼마나 오른손으로 진짜 감각,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내가 이 작대기를 얼마나 잘 운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해보는 게 다운블로우라고 했죠. 그래서 그 감각이 살아났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실전이에요. 실전은 공을 타겟 쪽으로 쳐야 돼요. 그럼 타겟 쪽으로 쳐야 되니까 가운데다 두면 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공을 이쪽으로 날려야 되니까. 그걸 옆구리를 칠 것 같으니까 옆으로 좀 옮겨놨더니 잘 보여. 잘 보이네. 그런데 공이 T위에 떠있죠. 왜? 바닥에 놓으면 이 드라이버가 이 페이스가 넓어가지고 띄우질 못해. 그리고 로프트도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운영상 T샷만큼은 T를 쓰게 해드릴게요. 라는 게 골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T위에다 올려놓으니까 이게 9도, 10도, 11도, 12도라는 그런 드라이버 로프트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올려 칠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게 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는 게 이 T를 활용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를 말씀드렸어요. 사이드 블로우는 여기에서 옆으로, 위로 들면 옆으로 때리기 불편하니까 상식적으로 접근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쳤더니 공이 쫙 왼쪽으로 돌아. 아, 옥 선생이 위로 들면 공이 우측으로 날아가고 낮게 들면 왼쪽으로 감긴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 살살 치면서 이 왼쪽으로 도는 각도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각도를 갖다가 속도를 더 내면 원심력이 더 커질 거니까 이 휘는 각도가 좀 펴지겠지? 그래서 들고 있는 상태에서 살살 쳤을 때는 왼쪽으로 감겼는데 똑같이 낮게 빼서 세게 쳤더니 오! 우측으로 싹 가다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푸시 드로우가 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먼저 나의 스윙을 만들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드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먼저 때리는 동작을 먼저 만들어놓고 때리는 게 이골락의 연습이 되면 내가 진짜 높게 들어도 때리는 거는 이미 습득이 돼 있기 때문에 습관이 돼 있잖아요. 언제든지 가서 실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럼 우리가 골프를 할 때 때리는 연습을 해가지고 좀 드는 건 약하더라도 때리는 걸 잘해서 골프를 즐기면서 실력 향상을 하는 게 나을 것이냐. 아니면 때리는 건 일단 들었다가 때려야지. 이 생각에 드는 것만 집중하는 게 실력 향상이 나을 거냐라고 한다면 제가 제시하는 의견이 더 맞을 수 있잖아요. 일단 치는 것부터 연습을 해서 나가면서 도약을 더 늘려나가는 거. 이게 더 효율적인 접근 방법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여러분께 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바야흐로 옥선생의 전매특허. 하지만 골프에서나 전매특허지 다른 스포츠를 비교해봤을 땐 모든 스포츠, 공 가지고 노는 거, 공을 타격하는 건 다 사용하는 기술이 있었으니 바로 포핸드 드라이브였습니다. 그렇죠? 탁구, 라켓, 테니스, 라켓, 골프, 라켓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탁구는 굉장히 작죠. 한 2m 정도 남짓되는 테이블이 있지. 그리고 테니스는 23m 정도 되는 코트가 있죠. 골프는 300m, 400m, 500m짜리잖아요. 그런데 샷을 할 때 이걸 갖다가 그냥 공을 세게 때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해서 정말 자유롭게 하다가 자, 골프, 라켓, 쭉 해서 포핸드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연습하는 분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나올 법 하더라고요. 옥선생이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그 샷을 연습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골프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 그럼 제가 좀 마음이 아프죠. 탁구와 테니스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내가 준비 동작을 취해줘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지만 골프는 진짜 하나 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적인 걸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했던 건 정말 자유롭게 가서 아유, 이렇게 해서 자, 포핸드 드라이브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하건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되 진짜 이제 실전에 들어갈 때는 정적으로 약간 옮기는 거예요. 정적으로. 그래서 공 왼발 안쪽에 있죠? 그 다음에 약간 들었어요. 든 상태에서 확 흔들려고 하는 건 마음 속에 그런 느낌은 괜찮아. 근데 너무 흔들면 이 타점이 바뀔 수가 있잖아. 이건 움직이는 공이 아니잖아요. 테니스와 탁구는 움직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공이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높이를 그때그때 맞춰서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골프는 공이 고정이 돼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움직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얼마나 쉬워요. 이 상태에서 딱 놓고 이 높이에 대해서 항상 인식을 하고 이렇게 쭉 포핸드 드라이브를 치게 되면 공을 갖다가 일반적인 스포츠에서 나오는 푸시 드로우 우리 타쿠나 테니스의 구질이 뭔지 아세요? 악성 훅 구질이에요. 이 포핸드 드라이브를 쳤을 때는요. 정말 네트 위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꼬꾸로 지면서 막 이 탑스피이 들어가잖아요. 골프 탑스피은 안 들어가지만 그게 악성 훅 구질이에요. 그런데 그런 악성 훅까지는 아니어도 그 포핸드를 통해서 우리는 방향 조절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포핸드 드라이브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골프 스윙은 여기에서 낮고 길게 빼서 꺾어서 내려와서 스퀘어로 때리고 항상 똑바로 쳐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못 날리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 포핸드의 장점은 뭐냐면요. 항상 이 자세를 정적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발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발은 붙어있지만 그 위에 무릎 액션에 의해서 오른쪽으로도 칠 수 있고 무릎 액션에 의해서 좌측으로도 칠 수 있고 얼마든지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는 데 있어요. 포핸드로 골프를 치는 분들은요. 그래서 지금 굳이 뭐 이 오른쪽으로 날릴 건데 똑바로 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들었죠.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었어요. 들고 나는 지금 포핸드 드라이브를 할 건데 그냥 치면 똑바로 날아갈 거예요. 근데 우측으로 출발을 시켜야 되겠어. 그러니까 들어서 무릎만 틀어주면 무릎만 틀어주면 제가 우측을 보고 있는 것처럼 되거든요. 자 봅니다. 스윙이 낮으니까 백스윙 들고 우측 보고 이렇게 해서 포핸드를 돌리면 우측으로 날아가다가 지금 가운데로 돌아 들어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응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이미 어릴 때부터 다 해봤어요. 왜? 물수제비 뜰 때 똑바로도 던졌지만 저쪽으로도 던질 수 있고 이쪽으로 던지는 건 여러분들이 어릴 때 다 한 번씩은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핸드 드라이브로 골프 스윙을 장착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응용력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 샷할 때에 있어서 우리 소위 말하는 정통적인 골프 레슨에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끌고 나서 이런 여러분의 몸을 딱 경직시켜버리는 이러한 이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포핸드 드라이브를 한다고 해서 그 스윙에서 해야 되는 동작들을 안 하느냐 안 하는데 공이 어떻게 맞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여러 경직되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포핸드 드라이브라는 기술로 인해서 자유를 드렸다고 해서 내 스윙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 천만의 말씀은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지금껏 골프를 꽤 오랫동안 쳐온 분들처럼 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 포핸드 드라이브를 치는데 왜 사이드 블로우를 하면서 포핸드 드라이브가 나왔을까? 왜냐하면 타격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포핸드 드라이브는요 이 사이드 블로우 다음에 나올 게 어퍼블로우잖아요 그럼 지금 사이드 블로우라는 건 공이 튀어나와 있는 옆을 치는 건데 어퍼블로우는 아래에서 위로 치는 거죠 이 아래쪽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그냥 이 공에 여기에서 옆쪽을 치려고 노력해서 가끔 탑볼도 나고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퍼블로우라고 해서 공의 옆에가 아니라 이 아래쪽을 쳐서 이렇게 이렇게 포핸드를 든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면 이런 탑볼보다는 실수가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 공의 옆에 그럼 아래쪽에서부터 걷어올려요 근데 어퍼블로우는 옆에서 들어와요 아래에서 내려왔다 올라가요 내려갔다 올라오죠 그러니까 드디어 바닥을 약간 칠똥말똥 1층 그러니까 2층 공이 놓여있는 T위보다 아래 공간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체를 바닥에다 놔도 됩니다 바닥에다 놓고 여기 아래에서 위로 건지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쳤을 때 훨씬 더 높은 공을 칠 수 있고 그리고 가운데로 또 돌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푸시드로를 똑같이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바닥에다 놓고 치는 이유는 그러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이드로 칠 때는 굳이 바닥에다 놀 이유가 없다 왜? 내가 1층, 2층, 2층을 갖다가 지금 운용하는 건 아직 내 수준에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층을 하나만 운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자유롭게 그걸 하라고 했는데 골프는 어찌됐든 간에 정적인 스포츠예요 공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굳이 움직여서 공이 움직이게끔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적으로 준비하되 칠 때는 다이나몬이 가게 치자 그리고 여전히 제 스윙에서 보면 사이드 블루에서 쫙 올려서 내려가는 동작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제가 뭐부터 하자고 그랬어요 백스윙을 가고 들어서 이런 눈 커지는 동작을 먼저 만들지 말고 내가 칠 수 있는 동작 들어서 내려서 옆을 칠 거 아니에요? 그 옆에서 계속 치는 이 동작을 먼저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공을 치는 걸 먼저 만난 거야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드는 걸 하면 치는 거 엄청 연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짜 심리적인 골프를 칠 수가 있는데 드는 거부터 하다가 나중에 치는 걸 가려고 하면 공 치는 게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응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효율도 떨어지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눈치 채셨을 거예요 아 옥 선생이 지금 포핸드 드라이브를 얘기하는데 아 다음에는 어퍼블로우를 결국에는 갈 건데 그것도 역시나 포핸드 드라이브로 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했구나 그리고 어퍼블로우는 더 아래쪽을 봐야 되니까 공이 한 반개 정도 왼쪽으로 가고 바닥에다 놓고 아래에서 훑어 올려야 된다는 느낌이니까 아래에서 이렇게 해서 훑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했을 때 하이로 해가지고 쫙 드로우가 나는 그런 구질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뭐 7번 아이언도 가지고 왔는데 7번 아이언도 뭐 다운블로우가 일단 땅에 붙어 있으니까 쉬울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그때 다운블로우 때 어떤 연습을 시켰어요? 여기서 그냥 꽝 박았잖아요 그런데 꽝 박을 줄 알면 옆에도 박아보세요 그랬죠? 여기서 옆에도 박아보세요 옆에도 박아보세요 위로도 박아보세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이 바닥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공이 바닥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골프장에서는 공 밑에 최소한 내가 운용할 수 있는 공간이 1cm는 있어요 그게 잔디일 수도 있고 아주 무른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까지 들어가도 충분히 타격이 가능하니까 공이 바짝 붙어 있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공 밑에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스윗스팟에 맞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4핸드 드랩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서 쭉 이런 식으로 4핸드 친다고 생각을 하면 공을 이렇게 아주 예쁘게 푸시 드로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이지 않고도 거리를 편하게 낼 수 있어요 왜? 푸시 드로우가 거리가 가장 많이 나는 스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웨지 같은 경우도 그냥 여기서 사실은 얘는 4핸드 드라이브보다는 사실 다른 기술이 있긴 있어요 커트 기술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제가 하나 설명드릴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얘도 여기에서 아래서부터 위로 걷어올리는 4핸드 드라이브를 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백스팅 양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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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핸드를 치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다음 시간에 드릴 레슨인데요 페이드를 치는 기술이 뭔지 아세요? 자 이걸 7번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페이드를 치려면 4핸드는 안되겠죠 드로우를 치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4핸드를 칠 거예요 4핸드를 쳐서 진짜 멋있는 푸시 드로우를 쳐볼게요 우측으로 밀렸어 여기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4핸드에서 멋진 드로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우측으로 밀렸죠 그러면 저는 4핸드를 하려고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만큼 못 감았죠 4핸드니까 못 감았죠 그래서 밀린 거잖아요 이걸 응용해서 치는 게 파워 페이드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보고 정상적으로 감으면 왼쪽으로 감기겠지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감다가 말아버리는 거죠 덜 감거나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이런 페이드 구지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컷 페이드도 있지만 파워 페이드는 같이 4핸드를 치는 이러한 스윙 속에서 조금 덜 감아서 우측으로 밀리는 공을 의도적으로 만들 때 그걸 파워 페이드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드로우와 페이드를 치는 방법에 대해서 운용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그래야 어퍼블로 가서도 쉽게 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프로치도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 4핸드 드라이브 하면 쭉 앞으로 나가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왼쪽을 보고 확 안 감고 감다 말면 감다 말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림자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제가 지나치게 왼쪽으로 레임 하긴 했지만 아시겠어요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스윙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스윙을 해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떻게든 페이스를 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 속에서 커트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했을 때 컨택도 자연스러워지고 그 다음에 파워도 실릴 수 있는 그런 샷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잘라내고 이런 동작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 이 뒷부분에 소개해드린 건 우리 초보 골퍼들이 이해하기엔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뭐 오늘 핵심은 그거잖아요 4핸드로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더 자세한 사항 알고 싶으시면 제 멤버십 프로그램 중에 스테이지 5의 장타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거기에 4핸드 드라이브가 메인 주제니까 그걸 좀 시청해보시면 훨씬 디테일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제가 예고해드린 것처럼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께 구질을 좀 만드는 거 어떻게 이걸 조정을 해서 만드는지 그걸 살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곡동 옥선생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플래스는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